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 출산율 문제가 지금 하락해서 참 문제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본의 출산율하고 한국의 출산율이 격차가 아주 크네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양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여러 가지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의 하락 추세라든지 하락폭이 유난히 어떻게 일본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반전이 가능할까 추세 반전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출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입니다. 통계청하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건데 이 하단에 있는 합계출산율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가임료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하수고 대개 출산대책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합계출산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계출산율이 2017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 1.43명 한국이 1.05명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추세도 내려가는 거지만 훨씬 한국이 좀 가파르다고 보거든요. 0.78명 그리고 일본은 1.27명 일본은 인구가 그래도 1억 명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70만 이상 정도의 신생아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 지금 24만 명 정도 된다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격차가 합계출산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중앙일보에 기자 두 분이 쓰신 기사를 좀 잔잔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출산율 2배 일본의 차원 다른 대책 이제 언론이 하는 건 상상 새로운 것을 그렇게 구독자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대책을 일본이 실시한다 여기 이제 솔깃하지 않습니까 또 앞에 제목이 국민의식부터 바꾼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지난달 일본 도쿄 신주쿠 교회 내 벚꽃축제는 어린이 동반 관광객을 위한 전용 출입구가 마련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전용 출입구 엔비가 이렇게 재임하고 있을 때 기업인들 특별 그런 공항 같은 걸 이용하는 그런 익스프레스 라인 같은 걸 설치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용 출입구를 제안하는 이런 어린이 패스트트랙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차원이 다른 대책에는 일본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사회인식 변화를 강조한 덕 한국에 없는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학으로 젊은 날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이제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언제 낳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식 변화 인식 변화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을 것인가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유인 경제적인 동기 경제적인 여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일본의 출생아 수는 79만 명대네요 아 많네요 한국은 24만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일본의 고민하고 한국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차원이 다른 전출산 대책에는 남성 육아 휴직 학대 방문 육아 도우미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국민들에게 제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돈을 좀 더 주면 아기를 더 낳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돈을 지불하는 걸 보게 되면 일시금은 42만 엔에서 지난달부터 50만 엔 485만 원으로 그러니까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485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1인당 월 1만 엔 3세미만 원 1만 5천 엔씩 중학교 졸업 때까지 주고 그 기간을 아마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늘리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불하고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숙량이 있지만 지급기한이 만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간의 같은 소위 합계 출산율 격차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을 결정할 때 그 출산을 행하는 부부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장기에 걸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거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세직 교수 5년마다 1% 하락법칙 이거를 주장하신 시카고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죠 이게 이제 장기성장률하고 추세장기성장률인데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영상 대통령이 재임할 때 경제성장률이 평균 6에서 7%를 유지했고 김대중 때 5에서 6% 노무현 때 4에서 5% 이명박 때 3에서 4% 박근혜 때 2에서 4% 문재인 때 1에서 2%지 않습니까 김세직 교수의 가장 핵심 주장은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좌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하든 간에 5년 털로 성장률이 1%씩 계속 평균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할 거라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나아지겠냐 이야기죠 나아질 수 있으면 저는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출산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니 무언니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안정인 거죠 괜찮은 직장이 제공될 수 있느냐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그냥 돈을 얼마를 줘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그건 그냥 일종의 그냥 말은 그냥 땅에 그냥 물 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보시게 되면 그래도 국정연구소 가운데서 공신력이 있는 곳이 한국개발연구원이니까 KDI의 장기경제성장률을 보게 되면 가장 위에 붉은색이 생산성이 연평균 1.3%씩 이렇게 향상될 때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푸른색은 1%씩 향상될 때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없을 때 이제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성이 향상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는 사람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예산에 의존해서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줄여야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느냐 우리식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든 그다음에 그냥 중간 시나리오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든 간에 모두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나라의 성장률이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껏 그래왔고 지난 20년 넘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개 젊은 부부들이 알 거라고요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거죠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냥 선거도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선거가 엉망진창이면 체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편익을 많이 주는 쪽으로 나라가 가겠죠 그럼 위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거를 다 젊은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을 할 거라고요 결혼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혼 이후에 아이들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라는 것이 영어훈련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갖춘 상태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다 부모가 다 교육비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게 구조조정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수십조를 쓰고 수백조를 쓰더라도 그냥 언땅에 오줌 누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박세직 김세직 교수가 추세선 5년 털로 성장률이 1% 낮아진다 그리고 KDA의 장기 성장을 이렇게 합쳐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라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구조계획과 같은 부분에 성공을 해가지고 역동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지만 지금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하자면 이런 장기 추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역동성을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기 추세선 중에서 또 개인이 또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시갑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청년기에는 나라가 항상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이라면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이도 놨고 그냥 앞방 보고 열심히 뛰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려가는 추세가 너무나 완년한데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양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임성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여러분들 가볍게 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에 줄을 서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선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추산율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시절이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좋은 시절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거나 그런 정당을 선택하거나 그런 정책에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선을 보였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2권 3권 4권이 출간이 되고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이 출간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